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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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주에 배운 것은 결적자도 있음께로 한번 훑어 훑고 그 뒤를 나가 그러면 돼 어디부터지? 충청도 충청도 그렇게 머리들이 영면하실까? 충청도부터 할까? 네, 쉬세요. 충청 독해룡산 시작 충청 독해룡산 그러니까 충청 5,6박까지 끌어줘 충청 그 다음 7,8박에서 후헝 다리 하나 놓고 한번 더 올려 그렇게 하면 돼 충청 허헝 독해룡산 한번 더 시작 충청 허헝 독해룡산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백마강을 구경하고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황해도 구월사는 공진술 공진술 구경하고 평안도 천물산 시작 평안도 천물산 평안도 평안도 해갖고 여섯박에서 들어가고 천물구구구 골산 시작 평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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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물구구 울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세 번째 방에서 시작 대동강을 구경하고 구경이 내려가야 돼 대동강을 구경하고 시작 대동강을 구경하고 함경도 백두 산원 시작 함경 도 백두 산 한 번 더 함경 도 백두 산 그것도 도가 여섯 번째 방에서 떨어져야 돼요 백이 일곱 번째 방에서 나와야 되겠죠 시작 함경 도 백두 산 산 열 번째 방에서 산 이렇게 나와야 돼 함경도 한 번만 더 시작 함경 또 백두 산 은 투만강을 구경하고 시작 투만강을 구경하고 그렇지 투만강을 구경하고 구경하고 여기서는 투만강은 구경이 일곱 번째에서 나와야 돼요 투만강을 강은 그 대신 또 네 번째 방에서 나와야지 투만강을 구경하고 시작 투만강을 구경하고 그죠 또 한 번만 더 가고 저기 뭐야 결석자들은 그것을 복습을 해오고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할게요 어디서부터죠 충청도 충청 독해룡산 시작 충청 충청 독해룡산 시작 충청 독해룡산 황 황 m coisa 황 хот 황 황 시작 황 8 흡 반 11 공진수를 구경하고 공진수를 구경하고 평안고초불산 그렇지 시작 평안고초불산 한 번 더 시작 평안고초불산 시작 평안고초불산 대동강을 구경하고 세번째 박인수 시작 대동강을 구경하고 남견돈 함경도 백두산은 함경도 백두산은 조만강을 구경허고 조만강을 구경허고 좋아요 한 번 더 조만강을 구경허고 조만강을 구경허고 아주 잘 하셨어요? 이제 갈게요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세류강을 구경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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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삼각산은 경기도 삼각산은 경기도 삼각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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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동그랗게 내려와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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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에다 각 주지 마세요 각 빼 삼각사는 삼각사는 그렇지 그렇게 포인트 주지 말고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경기도 삼각사는 그렇지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허구에 허의 합이 들어가야 돼요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에서 임진강 일곱 번째 박 임진강은 당연히 아홉 번째 박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기 청거종이요 왕십리 청룡이요 왕십리 청룡이요 태산대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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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금성이라 전북금성이라 너무 잘 아시는데 종남산은 종남산은 너무 길지 말고 종남산은 시작 종남산은 그렇지 그래서 여섯 박이서 딱 맺어줘야 돼요 은이 그니까 세 박자인거지 종남산은 시작 종남산은 철저군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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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좀 더 배우면서 거기를 계속 갖고 산이요는 없는데 있어요 많이 입어야 돼요 수정은 안했고 산이요 하나 붙여주셔요 어미가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맺음을 해야 쓰겠다 한강은 다 한강은 하한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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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한강원 하한강원 자, 거기를 다시 하한하고 니은 딱 붙여 세 번째 바까지 하한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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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바까지 강원 시작 강원 강원 이렇게 되세요. 네 번째 바까지 가 내려서 다섯 번에서 올려서 여섯 번째 바까지 응 붙여 강원 시작 강원 그러니까 하한강원 시작 하한강원 간이 미리 올라가지 말고 하한강원 말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경기도 삼각산부 어디부터지? 강원도 강원도 샐강 샐강을 구경 보고 경기도 삼각산은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 보시다 임진강을 구경 보고 왕심이기 청구종 이온 왕심이기 청구종 이온 태산대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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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산대 두 번째 박에서 얼른 니은을 붙여줘야 돼 태산 태아이기 태가 세 번째 박에서 태아이기 자신있게 나와줘야 돼 얼버무리지 말고 태산 태아이기 전북금성이라 일곱 번째 전북금성 시작 전북금성이라 금이 아홉 번째 박 시작 전북금성이라 종남산은 시작 종남산은 철 너무 질문 안 돼 일곱 번째 박에서 천년이 나와야 하니까 여섯 번에서 딱 파감해줘야 돼 종남산은 시작 종남산은 철요 산이요 철요 산이요 철요 산이요 철니 일곱 번째 박 산이요 열 번째 박 산 철요 산이요 철요 옹 산이요 하한강은 만년수라 하한강은 만년수라 만년수라 하한강은 만년수라 걱정을 마셔. 강원도 금강 사는 강원도 금강 사는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기 청교기요 왕십리 청교기요 대산대학이 전부금성이라 대산대학이 전부금성이라 동남산은 철저군산이요 동남산은 철저군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두 번만 더하고 첨부터야 3번 더 드릴게요 강원도 금강 사는 강원도 금강 사는 강원도 금강 사는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사는 임진강을 구경하고 올라오기 동남이 동남산은 철저곤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어쩜 이렇게 잘하셔? 복습들이 미리 있으신게야 한번만 더 하고 이제 녹음해 드릴깅 강원도 금강산은 강원도 금강산은 세류강을 구경하고 세류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구경하고 왕십리 청어종이요 왕십리 청어종이요 왕십리 청어종이요 대산대학이 천부금성이라 대산대학이 천부금성이라 동남산은 철저곤산이요 동남산은? 동남산은 철저곤산이요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한강은 말년수라 대산대학이 천부금성이라 명인명 아이고 잠깐만 선생님 갱 세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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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큐 명인명창 풍류당 과 가진 홀사 시켜 교군 태워 앞세우 다시 할게요 전부터 다시 할게요 전부터 장단을 내가 놓쳤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시 들어갑니다 큐 주세요 큐 잠깐만 또 나도 떴어 네 다시 잠깐만요 큐 주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큐 예 도착해 이제 도착할 수 하나 다